자 38번은 뭐냐면 단당류 탄수화물의 단점과 다당류 탄수화물의 단점 이게 단당류 탄수화물이 우리가 먹는 흰쌀밥이지 요거는 니네가 더 잘할거고 다당류 탄수화물은 꼴끌꼴끌한거 뭐지? 현미도 이걸걸? 현미가 다당류 아니냐? 그거를 잘 몰라잉? 같은건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자 all carbonized rate 자 모든 탄수화물은 아 basically sugars 기본적으로 당이다 complex carbonized rate 다당류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이지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are the good carbonized rate 좋은 탄수화물이다 for your body 너의 몸에 these complex sugar compounds 자 이 이게 복잡한 다음 화합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기야 다당류야잉? 다당류 화합물이야 이게 이 다당류 화합물들은 are very difficult 뭐하다? 어렵다 to break down 뭐하기에? 분해하기에 분해하다가 영어로 break down 그리고 can trap 뭐할 수 있다? 가두다라겠지 내가 아까 트랩이 덧같은거로 가둘 수 있다 other nutrients 다른 영양소들을 like vitamins and minerals 비타민과 뭐와 같은? 미네랄과 같은 이건 미네랄이 아니? 광물하고 미네랄이 똑같아 단어가 인디어체인은 그들의 고리에 됐지? 그들의 고리에 이런 것들을 다 가둘 둘 수 있대 as they slowly break down 그들이 천천히 break down 뭐하기 때문에? 예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the other nutrients 다른 영양소들이 are also released 또한 배출된다 into your body 너의 몸으로지 그리고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다 provide a with b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너에게 연료를 너에게 연료를 제공할 수 있다 얼마동안? for number of hours 많은 시간 동안이지 한 번에 분해되지 않으니까 그치? 계속 연료를 줄 수 있는 거지 천천히 전산 자 여기는 10은 뭐야 빅플러스 15 자 bad carbon hydrate 나쁜 탄수화물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게 뭐였었지? 반면에가 under control 이러지 않음 under control under control under control under control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 반대로 simple sugars 이게 단당류다 단당류 자 because their structure 그 그 단당류의 구조가 is not complex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they are easy 그들은 쉽다 to break down 분해하기에 그리고 hold few nutrients 거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 안타 PU가 들어간 부정인 거 꼭 기억해야 돼? 거의 뭐 많다 거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분해하기가 쉽고 거의 영양소가 없는 거야 구조가 한 단하니까 for your body는 네 몸을 위한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 뭐뭐 이외에 자 the sugars 그 당 위에 아이고 당 위에 from each they are made 그들이 만들어지는 당 그들이 만들어지는 당 이외에 너의 몸에 거의 몸을 위한 영양소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분해도 쉽게 되고 체인이 별로 없잖아 그치?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 안에 영양소를 못 가둔다 알았지? 자 from each에서 홀드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예 예 예 예 예 그들은 얘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 거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안타 예 예 그치고 하고 그 다음에 from each는 낼 때 from을 빼고 낸다겠지 from 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잖아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from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다 뒤에는 누구를 못 바꾼다겠지? 그치 이거 중등 수준이잖아요 전치다 뒤에는 death를 못 바꿉니다 네 make your from 어 그치 얘가 어디로 가면 된다고 얘가 열리고 가면 된다겠지 이거 이렇게 저번에 한번 했었지 이 from이 문장이 뒤로 가면 돼 그래서 혹시 안 보이면 안 보이면 혹시 from이 뒤에 있는 한번 봐잉? 혹시나 그렇게 내는 학교는 대성고가 그렇게 내는데 요번에 내가 대성고를 아예 애들 받지를 않아가지고 자 이 말이 너의 몸은 brace down 분해한다 this carbonized rate 이 탄수화물을 이 탄수화물을 분해 rather quickly 다소 빨리 단당이니까 구조가 복잡하자니까 빨리 분해 and 그리고 what it cannot use is 자 요까지가 주어지 그것이 이 글씨 누굴까요? 바디지 바디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죠 주어아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환된다 지방으로 컨버트가 체인지드랑 비슷한 말이야 is change the too 같은 말이야 전환시키더랑 뜻이야 전환된다 지방으로 그리고 저장 한다야 된다야 된다가 맞지 그렇지 사용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pp가 몇 개야 되니요 이거 틀리게 어떻게 내니까 얘랑 맞춰서 스토월 이렇게 내는 확률이 있지 그럼 얘를 스토월을 쓰라고 이렇게 여기랑 연결해서 안 됩니다 스토워드지 됐지 그러니까 다당류가 좋은 인기가 단당류가 좋은 인기가 다당류가 좋은 거지 그치 내신에서 낼 때는 이 지문을 내신 지문에 넣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아니 그냥 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 글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지문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문장 삽입이면 이거 문장 삽입이고 낸다니까 내는 거 빈칸 밑줄 친 부분 좀 엇버서 틀린 거 그런데 중심으로 잘 보면 되지 39 여기까지 하고 영상에서 설명해야 되겠다 영상 촬영되고 있거든 아 대 열심히 했는데 안 찍어 있을 때 여기는 서로 다른 기대치가 기대치가 나중에 소통과 인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진단한 듯이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 있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나오거든 만약에 교수가 아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야 이 교수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들은 애들하고 야 이 교수 되게 냉담해 라고 들었을 때 그러면 앞에 선입견이 생겨 안 생겨 선입견이 생겨야지 그 선입견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따뜻하가서 든 사람이 더 다가갈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따뜻하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나오는 문화들 요정 요거는 오토메티컬리 have other characteristics which go with 하고 그 다음에 depending on original information 이게 가장 낫긴 해 요거하고 요 두개는 빈칸으로 내게 아주 좋습니다 두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전체 다 알고 있어야 되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마지막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 부분이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니네도 선입견 생기잖아 특히 이게 저기지 그 학골에서 야 여기 서울대 저기 의대 나온 저기 선생님이셔 딱 하는 순간 딱 이미 엑스펙테이션이 딱 있지 그 사람이 못 가르쳐어도 뭐야 저 사람 잘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라니까 근데 뭐 목대 나온 선생님인데 되게 유명해 목대 나왔대 못 가르쳐 아이씨 날 못 알아듣게 못 가르쳐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라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 people commonly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사람들은 흔히 뭘 만든다 그 잘못된 가정을 만든다 자 어떤 가정 왜 복잡하지 because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has a person has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one type of characteristic 한 가지 유형의 뭐야 그치 인격 성격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y automatically have other characteristics 그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가정 which go with 그것과 어울리는 go with가 어울리는 그것과 어울리는 그것이 뭐지 이거는 하나의 유형의 그 성격 특성이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성격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결과 이해됐지 이게 뭐지 이거 관계되면서 동격이야 동격이다 절대 누구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거 위치로 바꾸면 안 돼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받았다 수동 기억해야 돼 B 플러스 PP 얘만 빼면 되니까 뭘 받았어 설명을 받았다 누구의 대안 게스트 강사의 대안 뭐하기 전에 he spoke 그가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그룹에게 말하기 전에 하프 더 쓴 얘는 왜 해놨냐면 더 해프 거라고 쓰면 안 돼 하프는 무조건 앞을 해야 돼 하프 더 더 해프 스티븐트 아니야 하프 더 쓴 그 학생들이 받았다 리시브 더 디스크립션 설명을 받았다 자 후치식 들어갔네 뭘 포함하는 설명이야 따뜻한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컨테이닝 아이인지 트레이닝 때 뭐를 한다고 했어 현재 분산은 무조건 뭐를 해 이게 이디겠지 컨테이닝 이겠지 자 나머지 절반은 워터홀드 말하다 수동이 뭐라겠지 듣다라겠지 들었다 들었다 수동이 해야 돼 여기 워만 빼면 틀리니까 조심하라고 나머지 절반은 들었다 그 스피커가 연사가 뭐라고 냉담하다고 그 강사가 냉담하다고 The guest lecturer 그 외부 강사는 그리고 나서 이끌었다 Discussion 토론 즉 토론을 이끌었다 즉 토론을 했대 After which 그 후에 이 위치는 누굴 가리킬까요 토론이지 그것 후에 아까 했지만 대신하는거 바꾸면 안된다 물론 계속전용법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요청한게 아니라 뭐야 요청 그렇지 B 플러스 B 다 수동이 많으니까 조심해 학생들이 요청받았다 To give their impression 뭘 주도록 그들의 뭐를 그렇지 그의 뭐한 그에 대한 인상을 주도록 요청받았다 제 인상 어때 이런거 그 사람 인상 어떠니 이렇게 As expected 예상한대로 예상된 대로 이 주어가 얘가 얘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된거 맞아 PPI Expecting이 틀려요 틀릴 때 expecting이야 예상대로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있었다 뭐가 큰 차이가 복수니까 이거 복수 맞지 누구 사이에 Within the impressions 또 인상들 사이에 인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대요 어떤 인상 formed by the students 학생에 의해 뭐된 형성 된 이게 PP지 학생에 의해 형성된 인상 사이에 뭐 차이가 있었다 이걸 직렬 후치라고 하거든 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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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자 펌들은 당연히 뭐를 내는 게 틀리게 될 때 펌이 범인이지 그렇지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야 뭐에 따라서 내 오리지널 인포메이션 그들의 원래의 정보에 따라서 누구에 대한 그 강사에 대한 아까 원래 정보가 뭐였지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이 하나는 웜하고 하나는 뭐하다고 쿨하다고 들은거지 어떤 애들은 그걸 오리지널 정보에 따라서 얘는 되게 중요한거지 맞잖아 이거 전체 이게 엄청 중요한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빈칸을 나올 수 있는거에요 이게 내면 정상적이라면 선생님이 자 그 다음 It was also found that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 태가 뭐로 되어있다 스톰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 데디야가 발견되었다 Those 쓴 그 학생들이 자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누가 나와야돼 투정사지 기대하다 누가 뭐하기를 기대하다 누가 뭐하기를 이거 오형식 그러면 그 강사가 따뜻하기를 기대했던 누구야 기대해 자 따뜻하다고 기대했던 학생들은 10 to know 뭐 많은 경향이 있다고 인터넷트가 상호작용하다 교류하다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with him 그와 뭐 더 더 많이 따뜻하겠으니까 더 많이 상호작용할 거 아니야 교류하잖아 자 this shows that 자 이것은 보여준다 different expectations 뭐야 다른 기대치가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 대하고 있는 기대치 아 저 사람 따뜻한 사람 참고 미리 기대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야 다른 기대치가 나도 언니 보시잖아 이렇게 돼야 되나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동과 어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성되는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목적이야 다행 여기도 빅플러스 pp 예선 행사는 예방기야 우리 레이션심망기기 때문에 이슈스에서 단수가 맞습니다 수동태 기억하고 자 이거 내용 이해 되지 크게 내용 이해하면 집어봤을 때 이따 볼 때 바로 보는 게 가장 좋아 원래들이 알지 기억 제일 오래하는 거 배우고 바로 보고 하루 지나고 보고 3일 지나고 보고 원래 있거든 기억에 망가고 써내서 에빙하우스 36, 37 38, 39 대체 네